아아... 아아... 오오... 어떡해... 아니... 이렇게 맛있게 뜯어놨는데 소고기 보다 진짜... 아아... 아 왜? 입지를 없을까요? 이상하네... 그 고수분들이 그랬는데 딱 해뜨기 1시간 전 해뜨고 나서 1시간 후 이때가 입질이 정말 태물들이 딱 먹이활동하기 좋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온건데 왜 입질이 없을까요? 저게 바람인지 입질인지 파악이 잘 안됩니다 아 묵직한데 너무 입질이 없네 너무 입질이 없네 태랭 오오... 사빠졌네 저게 바람인지 최고카? 어이구 아니지 아주 오오.. 오오... 우와 저기밖에 도입이 들어있는데 지금 낚싯대가 계속 쓰러져서 굉장히 낮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첫수 또 성대입니다 환사물고기 성대 반생해 줄게요 예쁘죠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낚시를 하는데 지금 카메라 삼각대 두 번 쓰러졌고요 그리고 카메라 지금 앞에 나갔어요 낚싯대 삼각대도 쓰러지고 낚싯대 날라가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서있기도 힘들어서 불어오시고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바람소리 들리죠? 아 저 날라갈 것 같아요 소리 하지마 인마 아 고기라도 불리지마 진짜 좋은데 여러분 여기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좀 붙일 줄 알았더니 더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를 하고 포인트를 다른 데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 아쉽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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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는데 낚싯방 사장님께서 권해주신 추천해 주신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직 그나마 좀 나온 데 가지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만이 정도면 지금 위성사진으로는 어떤 일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려오는 길은 굉장히 조금 험난해요 험난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발판은 넓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탁 트여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참 좋은 것 같고 오늘은 물때가 조금의 제가 이제 중둘물 정도에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가 다리 밑이라 좀 조류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류가 좀 약할 때 이제 오긴 왔는데 과연 오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은 할 거고요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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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saves 컨트uns 카고낚시는 부지런해야 돼요 밑밥을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고망을 여러 개 밑밥 채워 놓으면 빨리빨리 교환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 진짜 근데 성대도 없나? 이따 갈아줄게요 여기는 계속 걸리네 지렁이 한나도 안 먹었어 이럴수가 생물체가 없는 거야? 색칠 좀 받아보고 싶다 오늘은 성대도 그립습니다 이쪽에 던진되는 미꼬리미 이쪽에 있네요 너무 짧았네 여러분 카고에 이거 잡았어요 이거 불빨락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할게요 놔줄게요 잘 가라 잘 봤어 입술이 아예 없어요 어? 뭐야? 입술이야? 입술 좀 받아보자 진짜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경이 다 쓰려가지고 여기 풍족하고 입술이 입술이 고기만 고기만 잡으면 뭐 이렇게 아 진짜 기록이 먹기가 없네 고기들이 전혀 고기활동을 안 한가봐요 아니 이렇게 맛있게 써놨는데 소고기보다 진짜 삼겹찌란 거야 고기가 안 낚입니다 진짜 입질도 제대로 못 받아봤어요 아까 불볼락? 옆에 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불볼락이라고 하던데 그거 하나, 그거 한 마리 잡고 여기가 감성동이 나온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전혀 입질을 못 받아버리니까 조금 맛있기는 하네요 근데 옆에 조사님들도 전혀 못 잡으셔가지고 지금 수온이 너무 많이 낮아져서 이렇게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잘 안 한다고 옆에 조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 보고 힐링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힐링하고 가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뵐게요 안녕 쪼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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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